스카니아 한정판 730마력 최고급 트럭 출시 스카니아가 한국 법인 설립 20주년을 맞아 730마력의 스카니아 리미티드 에디션 블루스트림 R735대를 한정 출시했다. 스카니아 블루스트림 트랙터 모델 중 최고급 사양을 갖춘 모델로 730마력의 강력한 성능과 스웨덴의 커스텀 트럭 명장인 스벤파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뛰어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브리미엄인 스카니아 트럭 중에서도 최고급 사양인 V8 트럭의 고급스런 디테일과 블루스트림만의 스타일링이 곳곳에 가미됐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노대는 전세계적으로 한정 공급되는 200대 중에 포함된 모델로 각 차량에는 고유번호가 표기됐다. 스카니아 코리아 카이 파름 대표이사는 스카니아 리미티드 에디션 블루스트림 R730 트랙터는 한국법인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출시되는 만큼 성능, 안전에서부터 외관까지 최고의 사양을 갖췄다고 말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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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